강봉숙 할머님의 이 즙 비닐팩에 넣을 문구 호박즙, 사과즙, 배즙 이런 거를 또 약간 무농의 안구로 직접 이렇게 짜신다고 했는데 문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서희님이 대쪽같이 지리즙 지리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리즙 좋은데요 서희님? 닭강정세트 보내드립니다 서혜서님 그러진 말랬잖아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진 말라 그랬잖아 우리 서혜서님 아 좋았어요 닭강정세트 보내드립니다 이재명님 스트릿즙즙파이터 아까 스트릿 그거 했잖아요 우리 수우파 했으니까 두 번째 재탕은 안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윰님 전문가 아니 우리 강봉숙 할머님이 전문가인거지 아까 전문가? 전문가? 이거 좋은데? 잠깐만 하니까 딱 붙는데? 즙문가 뭔가 약간 확 끌리잖아요 신뢰성도 가고 그렇죠? 즙문가 좋죠? 전문가 강봉숙 어 즙문가 강봉숙 어 여기 뒤에 붙이면 좋겠다 즙문가 강봉숙 딱 해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닭강정세트 들어갑니다 22211님 22211님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죠 즙이 많지만은 우리 집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31님 구독 구독 즙 즙 아 그렇죠 요즘은 약간 이런 즙이나 영양주도 구독 시스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구독 즙 좋았어요 닭강정세트 보내드립니다 0752님 별이 다즙게 아 그렇죠 뭐 이게 침대쪽 가면은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별이 다즙게 이것도 좋았네요 닭강정세트 보내드립니다 야 오늘 야 오랜만에 보라켰더니 아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요 유은영님 지리산 즙토피아 아 좋았다 지리산 즙토피아 좋았어요 닭강정세트 보내드립니다 야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닭강정세트 지금 충분해요? 충분해요? 괜찮아요? 아 알겠어요 오늘 맘대로 뿌리라고 김필수님 추즙 60봉 하하하하 추적 60뿐이 아니라 추즙 60봉 아 좋았어요 그래 모르겠다 닭강정세트 막 보내드립니다 이명진님 안즙니나즙니 아 다행이다 여기서 한번 쉬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 이명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은미님 일단 즙서바 하하하하 잡서바 말고 아유 일단 즙서바 요것도 좋았다 일단 즙서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